여러분 안녕하세요 효자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군대 먹방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군대에 가면 이제 구식이 여러가지가 나와요 댓글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군대 음식을 좀 먹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거 총 이 세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육개장이랑 쌀국수랑 이 맛닫입니다 사실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하고도 많이 먹어서 크게 뭐 기대는 안되긴 합니다만 이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좀 변했다고 하고 현재는 이제 얼큰 해물 그리고 또 뭐지 멸치 김치 총 4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는 지금 얼큰 쌀국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맛인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맛닫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체 비빔면 있고 이제 고추나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고추나라를 선호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고추나라를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가 면이기 때문에 이 쌀국수는 물에 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 이 육개장은 안에는 내용을 뽀사서 한번 숯붙아서 과자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식 같은 경우에는 당일 보급이 되면 당일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 짜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당일 다 먹는데 이제 상병장들은 이제 뭐 가물때라든가 그런 데 좀 짱박은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간부분들께서 혹시 그 병사들 한번 뒤져본 다음에 남은 부식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면은 예 아무튼간에 육개장은 지금 뜯었고 뜯은 상태에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뿌개줍니다 과자처럼 먹기 위해서 생각보다 맛있어요 요런식으로 뿌셔줍니다 자 그리고 뚜껑은 닫아 수프가 안 나오게끔 요런식으로 자 됐습니다 오우 엄청 맛있어 진짜로 제가 인스턴트 이런거 사실 일부를 잘 안먹는데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군대에서 육개장 나오잖아요 한번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맞다시를 먹을 건데 보통 이제 훈련 나가면 밥비닐에다가 이제 밥을 받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맞다시를 붓고 조물록 조물록 해서 비벼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맞다시가 부식으로 나오나? 아닌가? 아니 근데 간물때도 이걸 본적이 없어 훈련 때 누가 갖고와서 먹었나? 부식으로는 안나와 부식으로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먹었지 근데? 제가 지금 이 쌀국수도 먹어야 되고 이 육개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아주 오우씨 아주 많이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량의 맞다시를 붓고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자 그러면 밥비닐을 묶고 요런식으로 쩐물 딱 쩌물 딱 비비는 거 아시죠? 어우manniss 색깔 봐 색깔봐 만약에 너무 많이 했다 싶으면 밥을 조금 더 넣도록 할게요 좀 찐한데 색깔이 아 근데 지금 보기만 해도 지금 땀이 나네 됐 이 여러분 훈련 중에 먹는 이 마따시와 밥의 조화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맛있네. 여러분 진짜 맛있어. 뻔이에요. 이거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 나가면 엄청 춥고 배고프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뭘 먹어도 맛있는데 이 마따시에 비벼 먹으면 여기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더 좋고 맛있고 저녁을 하고 이렇게 맛다시를 먹을 줄은 몰랐는데 군인들은 좋겠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쌀국수 되기 전에 제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오랫동안 잊어버려서 이게 얼마나 맛있겠냐 했는데 진짜 맛있네. 말이 필요 없다. 자 쌀국수 한번 비벼 볼까요? 어? 쌀국수도 거의 다 됐어. 아이씨. 살지겠네. 아 뜨거워.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이니까. 아 나 이거 먹고 감동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아. 아 진짜 맛있네. 아 그 때 그 느낌이 아. 아. 아 진짜 맛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저번에 제가 전투식량을 원래 점심대행으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갖고 저는 오늘 이걸 먹고 여러분 저녁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칼로리가 엄청 나단 말이야. 보통 이제 군대에서 부식을 먹게 되면은 뭐 요거 하나 먹거나 요거 하나 먹거나 맛따시 이제 비벼가지고 고거 하나 먹는데 이거 지금 세 개를 다 먹어야 되다 보니까 칼로리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아시겠지만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먹는 고대로 살로 고대로 간단 말이야. 어 쉽지 않아. 그리고 제가 이제 먹방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먹방 유튜버 아닌데 이미 컨텐츠를 세 개나 찍고 있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저녁하고 이런 것도 먹어봅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 여러분 훈련 중에도 이렇게 떨어진 거 먹는데 사실 이런 깔끔한 대형에서 먹는 거는 굉장히 클린하다. 아 근데 제가 사실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흘리진 않는데 먹다보니 이렇게 됐네. 맛만 있으면 되지 뭐. 아 정리 정돈 좀 하고 좀 고급스럽게 먹어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라면 비슷하게 스파게티도 있어가지고 동기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를 한 박스씩 받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게 아직도 나오나 모르겠네. 스파게티를 라면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심심할 때 과자로 해서 한 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 확실히. 차에서 잊어버린 건가? 쌀국수를 사실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쌀국수가 먹으면 이제 배가 좀 많이 찹니다. 저는 이제 라면보다 배가 조금 더 많이 찼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자주 애용을 해서 먹었다. 사실 제가 이제 병장 때는 보통 가물 때 초코파이, 쌀국수, 라면, 그리고 뭐 스팸, 우유는 항상 쌓여져 있었고 그렇게 늘 이제 충전이 되어 있어서 잘 맛있게 먹었는데 아무리간에 쌀국수 클리어 했고요. 어 육개장, 과자는 이것까지만 먹으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 이제 라면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이 안 나와. 그럼 이렇게 먹는 것도 추천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쌀국수, 육개장, 그리고 맛다시를 먹어봤는데 군대 가면 많은 부식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군대리아라던가 아니면 냉동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서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구요. 저로 인해서 대리만족이라던가 현재 군대에 있으신 분들께서 보다 맛있게 부식을 먹고 전투력 향상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군 구독하라! 뿅!